스타닉스 덕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덕게임 0시를 향하여 인사드렸던 배우 이송우입니다. 스타닉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응원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흐르는 물에 손 꼼꼼히 씻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. 저 또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 꼭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세요.